네 오늘은 더블스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스톱이 뭐냐 하면 일단 멜로디 기타 하나도 멜로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그 떳다 떳다 비행기 비행기 그 곡으로 간단한 예제를 드릴 건데요 만약에 그걸 멜로디만 친다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악 같지도 않고 그냥 멜로디만 빼렛빼렛 하는 것 같고 그걸 좀 더 음악적으로 화성적으로 리듬과 화음과 멜로디가 다 있는 그런 음악을 좀 완성해 보는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법 미 더블스톱인 것 같아 더블스톱 말 그대로 음을 두 개의 음 이상을 이렇게 써서 화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연초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었던 떳다 떳다 비행기지만 뭔가 그때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느낌이 부여가 되는거죠. 화음을 통해서 이 메이저 키에서 제가 연주를 한건데 여기 B 코드 B7 코드에서 나오는 더블스톱이라는거죠. 더블스톱이라는게 결국 아무 음 두개를 누르는게 아니라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화음이 맞는 그런 음들이 있다고요. E 코드에서 E 코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E 코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? D 코드 이렇게 잡을 수 있죠. 뒤에서 그대로 반음 반음 올려서 잡으면 E 코드가 되는거죠. 이건 F가 되는거고 G 자 이런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코드의 그런 연계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편안하게 더블스톱이 이루어질텐데 이건 B7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. E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5도 코드가 B7이니까 B7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순한 곡이지만 저는 이 곡이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게 듣기가 편안하게 편안하더라구요 비행기가 譚 느낌이 있어요. 다시 한번요 천천히 해 볼게요 E ED 다시 E E 자, 떴다 떴다 비행기 같으세요? 단순한 곡이지만 한번 해보면 이것도 연주곡으로서 아주 매력있는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